투리프 축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 슬렌입니다 오늘 5월도 먹고 투리프 축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안녕 매우 아름다운 이제 출입구경하고 갈거야. 드디어. 진짜 네네나도 온 느낌. 그리고 근데 조금 출입들이 거의 다 폈어. 그래서 좀 슬프다. 여기도 보고 여기도 출입구. 그리고 여기 앞에 풍차 있어. 네덜란드 스타일 풍차. 풍차! 고마워! 짜잔! 이거 따였어. 출입 축제 이거 따였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 조금 슬프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네덜란드 출입을 보여줄게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몇 일인가. 그래도 너무 슬프다. 희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